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분주한 하루에 잠시 쉼표를 찍는 시간 숲으로 나를 위한 힐링 여행 떠나보시죠. 국내 최다 커피 생산지 고웅에서 국산 커피의 모든 것을 만나봅니다. 바다의 더덕 미더덕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향긋하고 짭짤한 바다의 향을 느껴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주말 잘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벚꽃이 지고 나니까 튤립이나 철축 같은 또 다른 벚꽃들이 연이어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예쁘게 꽃만 피어나면 가장 좋겠지만 꽃과 함께 또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때가 사실 또 이맘때 4월 5월입니다. 그래서 요즘 병원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그렇게나 많다고 하는데요.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36.6%가 알레르기 비염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도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전에 좀 많이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지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 지수 요즘 매일 확인하잖아요. 그것처럼 또 하나 확인해야 될 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꽃가루 위험 농도가 되겠습니다. 위험 지수. 기상청이 매일 두 차례 동네별로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꽃가루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이렇게 4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꽃가루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은 매우 높음인 단계에서는 외출을 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꽃가루도 꽃가루인데 사실 요즘 또 꽃샘추위가 좀 아직 있어서 농작물, 농사지으신 분들 냉해 피해 입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걱정이네요. 날씨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만 해도 아직은 새벽이 좀 춥더라고요. 수진 씨도 약간 추덕을 것 같은데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월요일 아침 하늘빛이 흐립니다. 오전에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다가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는 5mm 앞팎으로 적은 양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음성이 7도, 충주와 진천, 증평이 6도, 고온과 괴산이 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진 못하겠는데요. 평년 수준을 밑도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12도에서 18도 안팎에 그쳐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오늘은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또 한 번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후 주 중반부터는 맑고 따뜻한 봄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깨려고 커피부터 찾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때 마시는 커피가 두톡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상 후 2시간이 지나고 오전 시간대나 오후 1시부터 5시 반 사이가 커피를 마시기 적당한 시간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춥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말에 보니까 낮에는 더워요. 특히 차 안에서는 열을 계속 받아놔서 그런지 무척 더워서 당연히 벌써부터 키게 되는데 여름이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해도 따뜻한 음료 마시다가 이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라고 하죠. 차가운 음료수를 먼저 찾게 되는데요. 외출하려고 보면 날씨부터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할 곳은요. 젖거나 춥거나 상관없이 언제 가도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사시사철 가면 좋은 힐링 공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도 많이 바쁘신가요? 분주한 하루에 잠시 쉴 타를 찍어가는 시간 필요하시죠. 그렇다면 여기 우리 곁에 숨쉬는 숲으로 떠나보시죠. 사시사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내 곁에 가까운 숲에서 건강과 행복 함께 챙겨보시죠. 춥기로 소문이 자자한 제천시에 사시사철 풀오른 나무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농업기술센터 아닌가요? 청정식물원 제가 여기 식물원을 찾으러 왔는데 식물원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네, 저 따라 보시죠. 우선 따라가 보는데요. 네, 여기가 청정식물원입니다. 아하, 청정식물원 바로 이곳이었군요. 벌써 19년째 시민들에게 청정한 자연을 선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제천도심에서 30분 내 거리에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즐길 수 있는 식물원이 있다니.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선생님, 더 식물원에 대해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제가 소식해서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꼭 소개해 주고 싶은 나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나무는 이제 야자나무고요. 일단 밖에서는 좀 기르기 힘든데 어쨌든 식물원 내에서는 이렇게 남미에서 온 이런 야자나무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이제 파피루스라는 종인데 알려지기로는 옛날에 이집트 아프리카에서 이제 종이 대신 처음에 이제 사용했다고 알려진 그런 식물입니다. 야자나무의 파피루스라니 정말 이색적인데요. 심지어 벵갈 고무나무와 홍콩 야자, 그 외에 천의양나무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열대우림이네요. 외래종이 많은가요? 아, 예. 여기 지금 뭐 벵갈 고무나무로 비롯돼서 바나나무, 뭐 여러 가지 외래종도 있고 뿐만이 아니고 국내 자생하는 약 55여 종의 식물들이 지금 이곳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완연한 봄. 벚꽃은 엔딩을 맞았지만 식물원에는 이렇게 형형색색 고운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양기비를 시작으로 50여 종의 화초류, 열대식물이 어우러져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갑자기 안주로 넘어진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 누원도... 시민들도 주말을 맞아 많이 찾아왔네요. 아이고, 우리 아기는 여기가 편한가 봐요. 아예 누웠네, 누웠어.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마음이 힐링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천시는 한방도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꼭 만나야 할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40여 종의 약초와 자생화가 전시되어 있는 약초 분화원실입니다. 즐겁게 감상하고 덩달아 공부도 하면 좋잖아요. 약초 분화원실 반응이 어떤가요? 제천 시민분들은 많이 익숙해 하신데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고 외래에서 오신 분들은 얘기로만 듣던 약초들을 한방도시인 제천에 오셔서 실제로 보시니까 많이 신기해들 하시고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제천이 한방도시라는 걸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약초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건 부처손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말랐을 때 오그라드는데 그 마치 오그라든 모양이 부처손 같다고 해서 부처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효능으로는 항암 효능이 있고 그다음에 면역력 증진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00초의 효능은 인효작용을 도와준다고 해서 변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당연히 변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피부 개선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방도시답게 약초에 대한 지식도 쌓을 수 있는 청정식물원.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약초라고 해서 풀만 있을 줄 알았는데 꽃도 되게 많고 애기들 볼 것도 많고 교육에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면 다시 와서 보여주고 싶어요. 우연히 들렸다면 뜻밖의 행운을 알고 왔다면 역시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청정식물원입니다. 멀리 산에 가기는 힘들고 집 앞에서 키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다양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건강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고 행복하게 돌아갑니다. 이어서 행복한 숲이 있다고 해서 달려갔는데요. 여기는 그냥 평범한 가정집인데요. 잘못 온 거 아니에요? 들어가 보니 가정집 치고는 뭔가 많습니다. 잠시 쉴 수 있는 파라솔이며 각가지 소품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참 잘 가꿔진 정원인데요. 여기 소문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놀 자리가 없어. 맛있는 제철 과일에 향기로운 커피까지. 집주인 인심이 좋은가 봐요. 주인을 찾아서 집 뒷편에 가보니 아직도 한창 다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접할 과일과 커피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공간이죠? 사장님, 여기는 정원인가요? 카페인가요? 아, 가정집이기도 하고 카페이기도 하고 그래요. 정원에 딸린 무료 카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일반 가정집 정원인데요. 워낙 풍경이 좋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개방했습니다. 1만 5천평 정원을 40여 년 동안 갖고 온 나무와 꽃들로 꾸몄다고 해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정원 안내도까지 있는데요. 이대로 직진하면 뭐가 나올까요? 세상에, 정원 안에 연못이 있네요. 봄바람 살랑살랑, 물소리 좋고. 여기가 지상 낙원. 그리고 여기는 메타세카이어 산책로입니다. 사장님, 여기 메타세카이어가 총 몇 그루인가요? 한 천 그루 있습니다. 여기 정원에 천 그루가 있다고요? 네. 푸른 하늘만큼 훌륭한 조명이 있을까요? 오늘따라 더 싱그러운 날씨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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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멋있다 생각보다. 손님들도 오늘 인생사진 건지겠는데요. 산책 가능한 넓은 정원에서 뜻밖의 여유도 느껴봅니다. 여기는 일명 장승골이라고 이름 붙여진 공간입니다. 마치 장승이 정원을 지키는 소호신인 것 같네요. 손님들이 오르내리는 길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힘으로 지게를 치고 날라서 만들었다는 사실. 정원에 쏟은 애정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높은 지대에는 전망대를. 손님들을 위한 체력장과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까지. 부부의 정원에 오면 산림욕과 더불어 곳곳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부부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이제 귀촌에서 살다 보면 할 일 없이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이 양반이 소윤삼아. 저 꽃 좋아하고 나무 좋아한다고 그걸 심고 그걸 소율로 하자 이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아이디어나 이런 디자인은 누구한테서 나오나요? 네, 집사람한테서 다 나오죠. 그래서 집사람이 얘기를 하면 제가 즉각즉각 실행에 옮기죠. 나무에서 분비되는 피톤치드는 항균작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몸의 면역력 키우는데 정원이 보약이네요.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대. 경관이 예쁘고 아름답고 자연 그대로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그래서 일단 힐링되는 것 같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 한 송이 들꽃까지. 부부의 정원은 아직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힐링한 곳이니까 잘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편하게 이렇게 가실 수 있겠습니다. 공기 좋은 저희 정원으로 힐링하러 오세요. 행복이 별거인가요? 싱그러움 가득한 내 곁의 숲. 사시사찰 즐길 수 있는 식물원과 부부의 애정이 가득한 정원에서 오늘 하루 심폐찍기 어떠세요? 바쁜 나날에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곁의 숲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식탁에 올려놓은 화분 하나도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뒷마당 가도 좋은 산책로들도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숲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셨던 그 싱그러움 같은 경우는 제천에 있는데요. 제천은 얼마나 좋습니까? 드라이브 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인데 한 번쯤 가보시면 좋겠어요. 야생화라든지 약초라든지 열대 싱그러움까지 두루두루 다 펴있어서 보시면 충분히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충주에 있는 가정집 정원 정말 궁금한데 이게 사실 집 앞에 작은 화단 가꾸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보니까 만 5천 평 정원 부부의 애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여유롭게 산책하시면서 인생 사진 한 장 건져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보면서 다시 한 번 듣는 게 역시 자연이라는 게 우리 몸 건강도 좋게 하지만 정신 건강에도 참 초록이라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야말로 정신까지 힐링할 수 있는 공간 나만의 숲을 한 번 찾아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에 퀴즈 나가겠습니다. 식물이 해충이나 곰팡에 저항하려고 분비하는 물질로 산림욕을 할 때 들이마실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문제인데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세로토닌, 2번 멜라토닌, 3번 아미노산, 4번 피톤치드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기가 꽤 수준이 있어 보이는 느낌인데 보기만 보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저기 산에 가면 왜 편백나무나 소나무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들이마시러 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정답. 그렇게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40,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나만의 피로를 풀기 위한 힐링 장소.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한 나만의 힐링 장소. 어디가 있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봄 맞아서 정말 여러분만의 또 스스로 기분을 좀 좋게 하기 위한 장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흔히 커피 맛은 원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국내에서 생산된 이 신선한 원두를 로스팅해서 수출한 커피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스페셜티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일수록 커피 재배, 원산지, 농장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저렇게 커피콩이 이렇게 잘 생산되는 곳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아무튼 전남 고흥으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꼭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식물이나 해충, 식물이 해충이나 곰팡이에 저항하려고 분비하는 물질이거든요. 삼림욕을 할 때 들이마실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거기 나갑니다. 1번 세로토닌, 2번 멜라토닌, 3번 아미노산, 4번 피톤치드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막 숨을 막 막 이거 마실래? 이런 생각들이십니다.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하루에 피로를 풀기 좋은 나만의 힐링장소. 어디 있는지 한 군데는 있을 것 같거든요.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본인 베란다에 화분들을 놓고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거기만 가면 나의 힐링장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힐링장소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미더덕 오랜만에 구경하는데 진짜 진동 미더덕 다들 진동이 와서 이렇게 사가시네요. 저는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미더덕과 오만둥이가 늘 헷갈렸었거든요. 진동이 미더덕 보니까 아까도 잠깐 꼭 이렇게 가사가 나왔습니다만 손 대면 더욱하고 사실 것만 같은 그대는 바로 미더덕이었다는 거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미더덕까지 잘 구경했고요. 저희는 월요일 좀 짓부든한 그런 느낌인데요. 1분부터 보시면서 몸을 좀 가볍게 풀어보시죠. 오늘은 다리 라인과 힙을 예쁘게 만들어준과 동시에 코어의 근육 밸런스를 맞춰주고 골반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브리지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내 가슴 쪽으로 기울이면서 엉덩이가 위로 올라오는 동작이에요. 이때 힙을 더 꽉 조여주시고 왼쪽 오른쪽 골반의 높이가 같을 수 있도록 맞추면서 동작해 주실 거예요.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슴부터 내려와 볼게요. 우리 이 동작이 익숙하신 분들은 원 레그 브리지로 이어서 동작해 주실 거예요. 골반 흔들리지 않게 잘 잡은 상태에서 오른 다리 천천히 들어 천장 위로 무릎 펴줄게요. 그 상태 그대로 다운 힙을 다운 업 후 다시 다운 그럼 조금 더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엉덩이랑 제자리로 놓은 상태에서 가슴부터 둥글게 말아서 내려오실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내 가슴 쪽으로 기울이면서 천천히 엉덩이가 천장 위로 쭉 끌어올려 주실게요. 이때 골반 왼쪽 오른쪽 골반의 높이를 맞추면서 동작을 해주시고 엉덩이 더 꽉 조이고 허벅지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올라오실 때는 힙을 더 꽉 조여주시고요.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배꼽은 등 뒤로 붙여주실 거예요. 다시 다운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브리지로 동일하게 업 올라오실 거예요. 천천히 오른발을 바닥에서 떼어내 천장 위로 쭉 뻗어내줍니다. 그 상태 그대로 힙을 아래로 다운 업 다시 다운 업 좀 더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운 업 그대로 오른 무릎 구부려 발바닥이 바닥 가슴부터 천천히 다운 내려오실게요. 네, 표수연 선생님과 함께는 1분부터 저희는 만나봤고요.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네, 식물이 해충이나 곰팡이에 저항하려고 분비하는 물질로 산림욕을 할 때 들이마실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피톤치대였습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5585님, 1654님, 4393님 축하드립니다. 네, 세 분 축하드립니다. 5585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직접 캐... 저희도 가고 싶네요. 1654님, 저만의 힐링장소는 코인노래방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갑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노래 부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여기 저기 왜 혼코노라고 하죠, 요즘?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4393님, 사진과 함께 해주셨어요. 복대동에 사는 주부입니다. 남편과 아이는 학교 보내고 부모 산성 둘레길로 운동 겸 힐링하러 갔다 오면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남한의 힐링장소입니다. 문재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께는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월 실력 교계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아침에도 변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월요일, 화요일 종종과 같고요. 수요일 산타스테가 브런치 카페 대신 문화가 있는 수요일이 여러분 찾아갑니다. 네. 자, 이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월요일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꼰마꼰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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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